가자 얘들아 달리자 너는 어 아 뭐에 맞는거야? 아 불에 맞는거야 불에 아 와 불에 맞는거구나 만약 캠프파이어 안하고 집에 들어가면 돼 바로 집 앞이야 보먼 볼수록 정말 좋구나 요정이 넌 이제 가야돼 더이상은 참을수 없어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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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간다 요정 픽시 요정 빡세여 요정 요정 빡세여 요시 요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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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레인지가 엄청 길어지는구나 아 괜찮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모자 벗으면 되지 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자 모자 벗고 어 독댐 까지 있어 게다가 독댐 까지 있어 요정 볼까요 레벨 10 이게 지금 좀 필요없다고 느껴지는 애가 얘 둔기 왜냐면 둔기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얘는 탱커 영웅 레벨 높은 영웅 원거리 포획 얘 둔기 빼야돼 얘 없으면 메인캐 못해? 아 투구 낀 애들한테 노댐이야 그러면은 그럼 메인탱을 빼라고? 아 얘도 메인탱이네 아 얘를 빼자 픽시 어어 어어 아 뭐야 아이씨 아니 미친 디펜스 겨우 요만큼 하자고?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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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표시는 뭐지 이 표시 아 이 표시는 뭐지 디플렉트 소월드 아 아 아 아 아 아 두 번째를 왜 빼 여자 여자 픽시 몽둥이에 딜 박히는 거 얘는 그냥 이거 검 끼고 둥기 둥기 낄까요 서브캡 말고 메인 퀘하러 간다 그러면 둥기 낀다 가자 뭐야 얘가 얘가 주인공이 됐어 뭐야 스토리 캐릭터 아 주인공이 필요하구나 에헤 아 기다려봐 아 주인공이 필요하구나 2번을 빼라고 포획을 잠깐 두고 가자 그럼 포획은 요번에 안하면 되지 포획 안하기 너무 아까운데 두번째가 두번째가 생명 얘가 제일 힐로파 레벨 영웅이라고 잠깐 아 그러면은 힐러를 빼자 마지막 힐러 패고 가자 마지막에 어 메인캠만 하고 오자 슬롯은 없어요 이제 가자 메인캠만 하고 오자 가자 메인캠하러 가자 스토리입니다 다른건 다 필요없어 아 근데 이거 전체 맵에다가 맵 밝히는거 없나? 계속 이렇게 구름있고 왔다갔다 거리니까 내가 뭐 서브캐를 어떤걸 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지도가 좀 필요한거 같은데 게임에 어 에이구만 아 다 갓 바꿨구나 아 다 갓 바뀌었구나 으음... 다 공격되는데 짱인데? 얘는 여기 있어도 되겠는데? 어 예쓰... 이 와중에 레벨업... 컴온! 어? 여기 뭐 다음에 뭐 떨어지나 보다 이쪽으로 가고... 여기 있어도 충분히 공격되니까... 저러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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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 어디 있어야 공격되는거냐 얘는? 요정아 요정 공격해봐! 어어 좋아... 저 불에 우리도 맞는거 아니야? 요정 불에? 요정 거리가 어떻게 되지? 어 갑자기 왜 일로와? 오 뜬금 뜬금포! 으악! 여기도 뭐... 여기 느낌표는 뭐야? 빠지고... 내 생각에 잠깐 빠져도 될거같아 이쪽 빠져도 될거같아 여기 요정으로 그냥... 아 요... 아 요정 공격이구나 요정 공격범위 아... 됐네 이러면 되겠네 그렇지... 아... 요정 짱이야... 음... 어! 이 와중에 레벨업! 문 부시고 들어가야되나? 어... 어... 투석기 피해서 계속... 어... 투석기 피해서 계속... 어제 갓겜이 뭐죠? 어제 갓겜이 뭐죠? 아... 스파이? 그거는 뭐... 이제... 수 네...? 요정 혼자 이쪽 가자! 음 정리했고 아 아파 어우 회피 자 다시 어 게이트를 쓰러뜨리고 헬멧도를 무찌르세요 옵션 적 텐트를 파괴하세요 텐트부터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구만 화관 와 역시 요정이다 역시 요정이다 어 정문가 한번 문 부숴 여기 애들을 다 모아야 되나 봐 일단 일단은 일단 쓸까? 이동 이동 무브 예스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오랜만에 턴제 게임의 매력을 물씬 맛보고 있습니다 아 요정 에너지 없는데 계속 때리네 이거 내가 좀 무거워 많이 무거운가 보다 진격하라 진격하라 나머지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고 요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멀지가 않네 요기 있으면은 데미지가 안떠 그치 요 있어야 뜨나봐 요정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별로 텐트는 요정 혼자 부수잖아 생각보다ged 그냥 아 요 아유 아 여 이 와중에 요정 레벨 업 이름 할만 해요 다 같이 텐트 부수고 가요 오늘 좀 오케이 돈 퇴크 톱 얘 왜 이렇게 못 움직이냐 오케이 가자 뱃쓰 머리 부졌다 요정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요정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고 있어 근데 지금 얘가 너무 이동을 못한다 얘가 뭘 많이 꼈나봐 텐트는 버리고 오자 저 텐트는 안 부셔도 될 것 같아 어 다 막어 압박하면서 아 잠깐만 얘 얘도 부셔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요정도 올라오면서 아 이걸 그물을 거네 아 괜찮네 어차피 쟤 죽였네 좋죠 좋죠 아 이거 아 공 공격해서 안 돼 아 공 공격하는 건가 모르겠다 오케이 레벨업 아 여기도 있네 아 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내려오고 이쪽으로 오고 자 이렇게 와서 어이구 걸고 자 이제 투석기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요정이 어딜 때리는 우리 팀을 때리는 건가 아 우리 팀도 맞네 요정이 데미지는 좋은데 우리 팀도 맞는다 아 embarrass 그 와 에 없어 아 네 뭐 텐트 안부심은 계속 나온다고? 에이 설마 여기서도 나왔어야지 그럼 어 다음에 나온다는 건가 아냐 어 근데 포탐 안에 들어갈 수 있네 어 여기 때려 놓고 때려 놓고 개이득 예스 쏴냐 여기? 아 다음 턴에 떨어지는구나 아 피하네 애들이 아 피하네 텐트에서 계속 느낌표가 나오네 텐트를 이걸로 부셔야겠다 하나씩 머니까 놔두고 포탑으로 텐트 하나씩 부시자 그리구 그리구 아 가만히 있어봐 제대로 안 맞았어 그리구 뭐 1종 남았어 뭐 1종 남았어? 텐트에서 계속 나온다 아 텐트 다 부시고 들어가야 이거 계속 나온다 큰일났다 야 야 텐트 부시고 올게 우리는 이쪽 텐트 부시자 우리는 이쪽 텐트 부시자 아이고 이쪽으로 오네 큰일났네 다 부수자 괜찮아 난 죽어도 부신다 어? 죽어도 하나 부수고 죽는다 어? 죽어도 하나 부수고 죽는다 오케 부수고 죽는다 오케 부수고 부수고 막타 치고 막타 치고 들어가고 너넨 나와 그래서 나오고 봐 넌 들어가 넌 나오고 넌 들어가 아 느낌표 또 나왔어 텐트에서 또 누구 나올래나봐 아 느낌표 또 나왔어 여기 치고 너희는 몸붓을 준비하자 너네는 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잘 음 음 음 주 이건 그냥 문 푸시고 이제 올라오고 어 재밌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는데 말입니다 모두 재밌게 보고 계시죠 아 뭐야 어 레벨업 아 엽치기 좋아요 계속 문을 부시면서 문을 계속 부시면서 문을 계속 부시면서 들어오면서 뚝뚝뚝뚝 뚝뚝뚝 뚝뚝 화살 아유 안 죽네 뚱뚝뚝뚝뚝 뚱뚝뚝뚝 아 뭐 이거 안쌌나 아 저쪽에 쐈어 아이 미친 문에 쏘고 어 줄서 이제 얘들아 줄서 어 줄서 호레이소 호레이소 레벨업 해야겠는데 갑자기 왜 화면이 넘어간거야 헬미토르를 무찌르세요 잠깐만 뭐여 헬미토르가 어딨는데 뭐여 이거 타고 도망간거야 이 문을 부숴야 되는구나 참으로 참으로 놀라운 녀석이로다 벽에 데미지 주는거다 아니 아 넘길 수 밖에 없어 턴을 가자 오케이 굉장히 신박합니다 아 이 와중에 화살 들어가구요 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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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났어 레벨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둘러싸고 완벽하게 둘러싸고 컨택트 주고 여기서 요정 혼자서 상대 나눠서 들어가면서 탁탁탁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아 요정 아 요정 어디다 쏘냐 이게 건물 아니라 요정 빔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걸 안맞는건가 그런건가 아 아 아 아 아 펑 아 openly 펑 이렇게